이번 주에는 경찰과 도둑 모드 개편이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경찰과 도둑 모드의 개편이 진행됩니다. 우선적으로 경찰과 도둑 그리고 연습레더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지난 쪼둥이 속보 영상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아직 안보신 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좀비고등학교 운영진 측에서도 모든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편된 모드에서는 기존의 스피디한 진행을 기반으로 한 컨트롤 승리 비중보다는 수싸움을 통한 전략적인 승리가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공약이 완전히 바뀔 수 있지만 내부 테스트 결과 새로운 전략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써 훨씬 더 재밌는 경찰과 도둑 모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저분들도 분명 많겠지만 업데이트 이후 플레이 소감 및 의견들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의 레더가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연구자 백설연 스킨 판매가 종료됩니다. 구매 예정인 분들은 서둘러서 점검 전까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7주년 기념 출석 체크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달콤한 디저트 악세사리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번 출석은 다들 빠짐없이 잘 참여해서 꼭 갓섬팩 대박나자구요! 서버 점검 예정 시간은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120분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꿈여우박스 뉴스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긴도이였습니다. 오늘도 긴도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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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후두이 시클박던 매력만점 야후두이 내일이면은 백만이로 오늘도 긴도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